5위 이내의 핵기술 강급이 되더라고요. 마음먹으면 바로 핵을 만들 수 있는 6개월이 안 걸릴 만큼 금방 핵무기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핵기술 강급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우리 분들이 벌벌 떨기만 한다. 왜 안 만드느냐. 국가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. 전부 겁쟁이들이 모여서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